점령 싸워야 거점을 지킬 수 있다 소호자 적이 C 거점을 차지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 어드벤티지 C 거점 어드벤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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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파워플레이다. 다음 시간에 여쭤볼게요 D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A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저쪽이 어드시아나. 저쪽은 어드밴티지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점을 뺏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을 수상가족하니 그런 방식으로 더 높아졌은 ーン은 아래에서 전쟁이 되었습니다. 뒤에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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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양평에 맞지 않습니다.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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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도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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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кат고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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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